여러분 흔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흔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걸 나는 너를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하나 갖고 해볼게요. 두 개 갖고 해볼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시작!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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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다시 풀고! 나는 너를 사랑해. 한 번 주세요. 좋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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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개. 자, 두 개 이렇게. 자,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에 가셔서 뭐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뭐 남편분이나 요럴 때 사랑해서 전화가 언제 전해요? 이렇게 하나는 전해주시고 하나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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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